우리 함께 본 말씀, 대살로니카 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대살로니카는 지역에는 마가도니아의 그 지역에 속한데 여기에 바울이 가서 올해도 아닙니다. 3주, 제 3만식일, 석주 목회였는데 거기에서 새 성도들이 났지요.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것은 이 새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보고만 들어가면 오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 대살로니카 새신자에게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그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기간이 아주 좁죠. 3주 정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서 한 3주 정도 가서 이 대살로니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역사를 해봅니다. 한 3주까지 아주 짧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복음이 들어가서 역사해가지고 굉장한 역사했지요. 그게 보면 1절, 7절에 보면 올라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굉장한 복음에 영광이 비쳤지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말이야.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에만 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는 너희 믿음의 선물이 각체의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대살로니카 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의 본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마게도니아와 아가에의 다른 지역까지도 믿는 자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 굉장한 거죠. 그러면서 대살로니카 전서 2장 1절 13절이죠. 거기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수서 2장 13절이죠. 그거 보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초신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을 보면 오래 예수 믿고 오래돼서 신앙생활이 좋기는 좋습니다만 제대로 말씀 속에 안 들어가면요 오래 믿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보다 훨씬 못합니다. 다른 게 많이 생각이 엉켜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가 제대로 제대로 말씀 받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요 또 사실적으로 그 은혜 속에 들어갈지 성령께서 역사해주면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생명을 현장에 살리잖아요. 그 살린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바로 다락방이라든지 바로 복음 속을 올인시켜줘야 됩니다. 안 시켜주고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여러 강량이에요. 교회는 또 교단이 막 어떤 교단은 말이야 100% 하나님 믿는 교단인데 어떤 교단은 절반 믿는 교단도 있다고요. 이게 세상생활하기에 참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저 안에서 참 중요합니다. 마게도니아의 믿는 자의 본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대살로니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해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의 믿는 자의 본이 된 전파된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말이야 우리 내에서 믿는다면 우리가 본이 되는 것이죠. 믿는 자의 본 오늘 하나님께서 대살로니카에서 1장 7절입니다. 이 신앙을 살짝 정려합니다. 이 바울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뭐였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보금을 말했습니다. 다메시아의 동산에서 자기에게 충격적으로 온 이 보금 결론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전부죠. 사실은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을 만들지게 인간은 뭐라 해도 하나님과 합평, 하목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인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만났지만 그게 안 될지에는 자꾸 또 사단이가 또 이전에 살았은 것들이 나를 엉켜가지고 이 집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버리면 굉장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지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살게 돼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합평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세상에 로마 3장 23밀에 이 죄를 받았습니다. 우린 태어날 적에 온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감이었잖아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누가 그 짓을 했습니까? 로마스 5장 12의 14절 조상 아담이 그 짓을 했습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로마스 16장 20절에 사단이가 사단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설악감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은지 압니까?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했거든요. 죽는 자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고기가 물 떠나면 살 수 없듯이 나무 땅이 뿌리 빠지면 살 수 없지 인간은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절대 못 삽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스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선언했습니까? 로마스 3장 10절에 보면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인간 존재 자체가 얼곤 죄, 전부 죄인, 의인이 없고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 아담이 원죄를 태어났으니까 아담이 우선은 전부 죄 그리고 로마스 3장 11절에 보면 인간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게 찾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로마스 3장 13절에 보니까 뱀, 사단 이제 이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불행이 세 가지입니다. 무서운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지요. 심지어 예수님 사람도 복음을 정확히 물으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위의 원죄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 그 정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것. 사단의 영이. 우리를 떠나게 한 그 사단의 영. 이것이 참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 인간은요.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로마스 1장 28절에 마음이 하나님 두기 싫어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사건이죠.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자기를 창조한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보통 우리인지 알잖아요. 그렇게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도 말미암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니 온갖 일을 제지하시오. 우리 전도를 가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말을 하지 말아요.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떠났고 이미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 당연히 사단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는 않죠. 싫어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1장 24절에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대어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성깁니다. 주는 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세상의 이 피조물 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도 더 성긴 거죠. 이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이제 우상을 이제 우상을 승리는 거죠. 자꾸 여러분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런 사단의 속에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신 성기니까 정신 문제 오지요 육신의 질병 찾아오지요 그리고 나중에 내세 문제 오지요 나이만의 자녀까지도 문제 옵니다. 왜? 하나님의 진료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진료를 받으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료를 받으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불신자는 전혀 모릅니다. 심리한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있는 성도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불행하냐 왜 이런 인생을 내가 엮어야 되느냐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나느냐 전혀 모릅니다. 이게 아담의 후손으로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적당히 알아야 되냐 아닙니다. 이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로마서 3장 20절에 혹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어려우면 이 사람의 어가는 안 됩니다. 사람의 어가는 여기서 빨리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는데요. 참 드디어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어 로마서 3장 21절이죠. 하나님의 어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죄 없으신 진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뭐하러 왔습니까? 우리 인간 하나님 떠난 이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옥시키기 위해서 함옥 제물로 왔어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그래서 구의하기는 하나님과 이 관계 회복에서는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제살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함옥 제물 제물이 됐어요.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이 길을 열게 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선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십자가 전문화 를 한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이래도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 문제에 걸려있고 그 일로 해서 하나님을 떠나있고 이 사단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거리도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 제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또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아이고 목사님 그 아는 것도 왜 말합니까? 알아도 아직도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여기에서 내가 각인되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내가 여기에 엉켜있다는 걸 잘 몰라요. 모른다면 예수 그들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사단에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사장이죠. 아브라함이요. 사장 1절에서 8절에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행거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어렵다 말리겠죠. 뭐 행거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떠지 않을까? 네가 가난한 땅에 가서 오시 메시야 믿으면 너는 바로 복의 근원이다. 굉장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으면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요. 하나님의 형상은 복의 근원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좀 착하고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찌게 내가 복의 근원 되는가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동시에 바로 나는 이제 신문이 하나님의 자녀 복의 근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만 이해한 거냐? 아닙니다. 로마스 사장 23절에서요 25절에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고 아니고 우리도 이함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이함입니다. 우리도 굉장한 존재입니다. 이게 이제 깨달아져야 되건단 말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그 믿음으로 말면 어렵담을 입어서 우리 또한 아브라함같이 복의 근원이며 너런만 아니고 너를 또 천하 만민이 복받을 굉장한 존재입니다. 이런 말이요 와닿질 않아요. 내가 여기 엉켜있기 때문에 아이고 내 주제에 무슨 복에 끄내냐 말이야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빠져나오면 이런 존재가 되어있는 것을요 안 믿어요. 믿지 않지요. 교회 와보니까 뭐 기복적이야. 뭐 네가 열심히 하라.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럼 복 받는다.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행위로 자꾸 하잖아요. 행위 아닌데 구원받는 것도 행위가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마서 8장 14절에 17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것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굉장하죠. 안 믿거든요. 내 것이 어디에 있나 내가 돈 벌여야 되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이리 생각한다 말이에요. 이건 너무 거져주는 축복이라 잘 안 깨달라 그래요. 안 믿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1제국전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에베스 2장 8절에 은혜로 구원받았지요. 세계복음와도 은혜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에베스 1장 3절에 장세진의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게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우리 이 문제 다 끝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완전 끝났다. 제 하나님 떠난 문제야. 이제 하나를 만났잖아요. 이제 사단 끝났다. 이젠 너희 새 사람 됐잖아요. 네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네 인생은 끝났다. 완전 끝내줬어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해당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아무 상관없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엉켜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 사람 왜 신앙 사는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전에 살아온 그 세상 사람에 엉키고 세상 것에 엉키고 문화에 엉킨 그것이 너무 깊이 뿌리가 내려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가 동시에 이런 사람이 됐는데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사람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직도 계속 끌정거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이제 고마워 하셔야 할 겁니까 와 이거 저는 이거 알았어요 벌써 불신자 때 이 세상은 아니라는 거 더러운 세상 고마워 살고 싶었다고요 빨리 끝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어요 정말로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내 인생은 이리 왔어요 완전히 딴 세계였어요 어디에서 성경을 보니까 내가 이전에 하나님 믿지 않은 전에 이런 인생을 엮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바로 이런 사람 신바람 나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함위를 넣기기 때문에 쳐다도 보고 싫고 이제 이쪽으로 올인행 갑니다 올인행 하니까요 돈도 주고 밥도 주고요 세상에 이런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좋으니까 계속 올인행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하나님 만난 그 다음부터 새복기도 퇴근 시간에 가서 말씀 기도 그것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상도는 안 그렇잖아요 이중생활 합니다 여기 교회 와서 들어보면 아 맞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쳐다보거나 세상을 쳐다보면 이거야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이제 끝장보자는 것이 뭡니까 원색 복음 회복 이겁니다 완전 회복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원색 회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걸 정복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험 드는 게 어디십니까 여기에 시험 든다 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난 거 이걸로 자꾸 휩쓸립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에루살렘 입니다 에루살렘 바울이 왜 에루살렘에 안 간지 아십니까 여기는 사람이 엉켜있는 곳입니다 대단한 사람 있어요 유력자가 있어요 기동 같은 베드로도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요 온갖 사람이 엉켜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바울은요 이리 안 갔습니다 다미세우러 가세요 왜 다미세우러 간지 압니까 하나님께로 난 것 이것 이제 이쪽으로 전하는 겁니다 여기 엉켜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예수님 사람을 앞장서서 죽이던 그 바울이 부활의 주님 딱 만나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어요 이 아라비아는요 사람이 있는 거래요 광야입니다 광야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하고 자꾸 엉키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너는요 똑똑히 봤어요 그 사람 만나는 그 사람 이 사람 보면 다 보여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자꾸 가까이 하고 밥 사주고 말이에요 자꾸 대화해 주니까 좋잖아요 자꾸 이게 사람이 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엉켜진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저 하나님 땅 만나면서 아니다 저는 사람아 성경 강단의 말씀 초신자던데요 절대 사람을 안 만났습니다 교회 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헌신하지만은요 개인적인 만남을 안 했어요 왜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또 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 철저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광수 목사님 보금과 성경진 전도훈련회는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사람에게서 나온 걸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개시 따라갑니다 1정 12절이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참 좋고입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내가 말씀이 엮어가는 인생이야 내 인생은 내가 무슨 계획을 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가만 보니까 말씀이 나를 엮어져요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을 엮어가고 있어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말이야 말씀을 계속 보니까 계속 보니까 이 말씀 속에 내 인생을 엮어가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산렙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사람 말씀 안 듣고 에이 목사님 오늘 또 오래 다니는 사람 목사님 말 들어보면 목사님 또 또 또 마음은 닫혀 있어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이야기 딱 들어보니까 아 목사님 뭐 전부다요 누가 내 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 강단을 통해서 선지자를 주는 말씀을 대언하는 동국계 목사의 말을 갖다가 사람 말로 듣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 말을 유광수 목사님 말로 듣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요 아무 사연이 없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해외 같은 데 가면 아 저거 유 목사님 했던 거 또 안 해 저는 그래 안 듣습니다 오늘 미국 거치면 한국에서 할 때는 또 틀립니다 지금 이 미국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유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구나 이렇게 듣지 아 저거 한 거 또 하네 저는 그래 안 듣습니다 그래 들으면 사람의 말로 들리죠 사람에게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이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도가 산다 말씀 따라가 보면요 내 안에 성령이 나를 가르치는 것도 다 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내 인생을 살고 있고 이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이제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이걸 깨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오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6절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저는 예수 믿고 5개월 만에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를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것 나만 아니고 보니까 성령의 인물들을 그 성령이 저들을 가르치고 인도 다 하고 있다는 것 사람 소리가 아니라는 것 먼저 예수 믿는 사람 소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게 하고 있다는 것 제가 이걸 알았어요 이걸 하다 보니까 아 예수구도 나의 주인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죠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조안에서 성령의 역사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1제 7절입니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냐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가 그 주인의 주인 대신 주님의 주인의 내게 유업을 일전한 것 왜 내 것이라는 것 제가 금방 알았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만물을 창조했네요 내가 그 자식이네요 그럼 하나님 것이 내 것이지요 그건 아주 쉬워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데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의 주의 종들 한국계 주의 종들이 무너진 게 이겁니다 사람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이걸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이 사람 말 때문에 사람에게 난 거 먼저 선배되었다고 이래라 저래 그 소리 듣고 그 사람 같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손 딱 대고 오직 하나님께 난 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이거 바라보는 세상 바라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제는 오직 그리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중요하냐 합니까 여러분이 믿는 자의 본이 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 가서 이거 볼락했는데 없어요 없어요 신학교 가서 볼락했는데 신학교 잘 안 보이요 교회 제가 목회하면서 총회 가보고 노회 가보니까 잘 안 보이요 단 한 번도 봤지만 그래서 결국은 저는 사람만 바라보고 바라보만 바라본다 왜 내가 이전에 여기에서 살다가 망쳤으면 이제 하나님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살면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저는 싫었어요 왜 또 실패할 수 없잖아요 나는 많은 한국교회의 귀요종들이 무너지고 엄뚱 소리하고 엄뚱짓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인본주의 쓰고 율법치고 말이지 정말 신비주의하는 걸 봤습니다 강대상에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성도를 망치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처음에 하니까 일꾼 키운다니까 우리 교회 각 교파에서 왔어요 교파가 얼마나 무서운 거 알죠? 이 교파에서 어떤 교파는 100% 하나님 믿는 교파도 있고 50% 하나님 믿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 들어보니까 야, 감리교도 들어왔지요 성결교도 들어왔지요 장로교도 들어왔지요 내 매트에 훈련받으라는데 이런 교파가 와 있단 말이에요 어떡하겠어요? 큰일 났다 싶어요 성결교 출신은 성결교 애들 가르치면 성결교 방식으로 감리교는 감리교 방식으로 그러면 교회가 천 갈리만 갈리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아,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다 이야기해가지고 두 달 내지 석 달마다 듣고 나갔어요 바깥에 우리 지금 듣는 메시지 속에서 저 보금 속에서 조직신학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 들어온 우리 교육자들을 이들을 제대로 원내서 못 만들면 동북계는 미래 없다 천 갈래 망갈래 찢어진 애들이 교회를 갖다 그리 만듭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갈라디아스 5장에 참 자유 묶인 데가 없으니까 해방된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7천 제작해 봅니다 교육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3, 5일까지 때 묻지 않아야 됩니다 3, 5일은 때 묻으면 때가 안 묻었어요 누가 키웠습니까 하나님 직접 키웠다니까요 그 교회 엘리 제사장이 안 키웠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안 키웠어요 핏더미를 갖다가 돌이 되니까 하나님 집에도 맡겼어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사모의를 깨끗이 키웠습니다 사람들이 물이 안 들어가게 사람의 영향을 안 받게끔 내가 볼지요 참 우리 지금 이번에 우리 참 거의 두 달 동안에 메시지를 새복 메시지를 갖다가 두조간씩 해가지고 우리 교육자들 개청교육자 다 맡겼습니다 왜?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에는 WRC가 있잖아요 리더순회가 있잖아요 물론 여름에 또 각 이렇게 지금 개청마다 말이지 여름 성경학교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결단을 했어요 완전히 우리 랩런트 지도자 이 계청의 지도자에게 맡겨보자 하면 얼마나 마음을 담고 매주 이렇게 말이지 랩런트 중심에 메시지를 편지면서 부모들에게도 도전하고 기도하게 할까요? 맡겼습니다 또 맡길 겁니다 왜? WRC가 끝날 때까지 여름 성경이 끝날 때까지 그러면서 나는 지도자를 봤습니다 그 지도자가 세복 기도 와서 말씀을 주면서 정말 지금은 우리가 랩런트를 기도하고 랩런트를 깨울 때다 말씀을 준 이 지도자가 세복 기도 끝나고 나서 과연 마음을 담고 계속 하느냐 그래서의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 주간 두 주간 세복 기도하면서 랩런트에게 말씀을 주고 부모들에게 말씀을 준 그의 종이 맞아 우리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는 거다 이때 나도 이제는 랩런트에 올인한다 이런 마음을 보고 있다면 이 사람은요 틀림없이 하느님 밖에 그런데 뭐 자기 세복 기도 끝나니까 뭐 지나고 뭐 다른 사람 세복 기도하니 관심도 없고 지금 세복마다 말이 지금 랩런트를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우리 대회를 위해서 말이 메신을 주고 있는데 별 관심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시간을 할래 가지고 주운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것으로 난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엮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교회에 발을 못 붙여야 됩니다 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는 진짜 사무엘만 정치경제사회 목회의 성교회에 사무엘만 보내달라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발도 못 붙이게 해달라고 왜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평신이라고 또 틀려요 주의 종이 잘못 써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의 종이 이런 사람을 써버리면 이런 거 자꾸 덜 청원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이래야 복 받는다 이래야 네가 성공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줬는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이런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의 1장 18절에 바울은요 눈 열어달라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달라겠습니다 눈을 열어달라 그러면서 왕하 6장 17절에 엘리사가 종이 눈을 열어줬지요 눈이 안 열리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눈 열어주는 겁니다 눈 열어주는 거 여러분이 그동안에 살았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않느냐 여기 더 머물러 있을 것이냐 당신이 여기 머물러 있으면 당신 자식들 다 버리고 당신 교육자가 돼 가지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모든 양떼 다 버리네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어느 날 깨달지겠지요 어떤 학교 교장을 했던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10년 만에 가야뜨대요 이 말만 하면 졸음이 안 돼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그래요 하,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예배 시에 예배만 하면 엉뚱 생각하는데 그런데 10년 만에 이를 깨달았대요 그때부터 사람이 변하는데 엄청난 변화가 왔대요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잠겨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 어떤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에베스 1장 23절에 1장 23절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만들지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라 하는 게 뭡니까 우린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들어져요 사실이잖아요 또 우리 안에 주님 모시잖아요 그리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있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우리 교회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만드신 바 어떤 인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요 굉장하죠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요 이 높이가 대단하죠 그리고 넓이가 대단하죠 우린 정말 길이가 대단합니다 또 깊이가 대단하죠 이런 존재를 만들었어요 이거 벌써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존재가 어떤 존재야 이런 존재다 이런 존재 어마어마한 존재죠 정말로 우리는요 에베스 1장 3절에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엮어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아래 에베스 1장 21절에 뭐가 있습니까 만물이 있습니다 만물 정사 근세 대단하잖아요 이것들이 이 만물이요 누구 발 아래 우리 발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지 모르겠잖아요 대통령이 자지우자고 세상이 말이지 이게 만물입니다 만물이 우리는 이 믿고하고 비교할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하지요 에베스 1장 23절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실은 우리 머리는 누굽니까 우리의 머리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굉장한 존입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세요 어? 내가 하나님 형상이네 그럼 하나님 형상인 내게 이 만물을 다스려 정복하는 게 내 손에 있네 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존재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만큼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죠 우리 머리죠 그러나 이 땅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 만물이 우리 발날에 있고 우리는 어느 정도 만물을 충만케 하는 존재죠 넓이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굉장합니다 에베스 3장 8절에 보면 이방 237개 우리는 이렇게 넓이가 있죠 우리 복원가진 그리스도의 몸은요 우리는 전 넓이 전 세계 238개날 그래서 에베스 3절 8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에베스 3장 8절에 여러분이 상당히 최후의 성경을 읽을 때는요 에베스 같으면 에베스를 잘 읽어보고 그래야 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여 그리도의 몸인 우리는요 이 풍성한 복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 이방인 우리 얼마나 늦습니까 237개 5천 종족까지 갈 수 있다 이 영광의 복원을 가지고 펼치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 이 말이죠 굉장하죠 그래서 에베스 3장 7절에 우리를 일꾼 삼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237개 나라를 갈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하나님 세웠다 굉장하죠 이미 에베스 3장 9절에 이미 하나님 계획하십니다 상시의 경륜 그리고 에베스 3장 그게 11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 예정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137개 나라를 아닙니다 이미 예정된다 237개 전 세계를 가지고 청량할 수 있는 이 복원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정도 우리는 넓이를 가진 줄 믿게 됐으면 추건합니다 이건 유목사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이 예정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길이는 얼마나 큽니까 오늘 이 땅에는요 이 세상 문화가 어떻습니까 에베스 4장 17절에 4장 17절에 이 세상은 허감문화입니다 완전히 세상에 17절 1절에서 9절이죠 19절입니다 완전히 허감이 덮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제가 읽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흠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마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한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느니라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범행하며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을 행하며 오직 너희는 그리 동안에서 그걸 배우지 않았지 않느냐 이게 완전 세상 문화 이 세상 문화가 어떻습니까 완전 병돈 문화입니다 허감문화입니다 이런 문화가 지금 구석구석에 온 땅을 덮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뭘 했습니까 우리에게 에베스 5장 8절입니다 우리는 빛의 경기입니다 빛입니다 빛의 문화입니다 이 빛의 문화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우리는 빛의 문화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원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있는 허감들이 꺾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에 여러분이 복원 가지고 가면요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허감이 직장의 역사는 허감이 사업장의 허감이 꺾입니다 저는 예수 믿자마자 이걸 봤습니다 그렇게 우리 직장에 나 때문에 말이 막 예수 믿자마자 돌아서기 시작하고 그 환경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에베스 6장입니다 12절이죠 완전히 지금 깊이가 어느 정도냐 이 깊이는요 말도 못합니다 에베스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지자들과 건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마귀가 온통 지금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질서를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 하나님께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상대할 수 있는 정말 일꾼으로 군사로 우리 불렀잖아요 에베스 6장 13절이죠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하며 그런 저 서서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오예여 무슨 걸 붙이고 이게 무장하라 얘기했죠 너희가 군사니까 너희가 군사니까 13절이죠 너희가 군사니까 무장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군사로 무장하라 우리가 이 비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스 6장 18절에 무시로 계속 기도해주라 전쟁하려고 하면 계속 기도해주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몸이라는 것 우리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높고 넓고 길고 깊어다는 것 아멘입니까 이건 사실로 깨달아야 믿어야 나 하나님 속에서 전 세계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비밀 콜로세서 1장 26, 27입니다 진짜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았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도 안에 지혜지식 부하가 있다 콜로세스 2장 3절이죠 너희 안에 있는 그 그리도 안에 지혜지식 부하가 지혜지식 부하가 들어있잖아요 너희는 이제는 위에 그 보자를 바라보라 했죠 이제 너희는 보자를 바라봐라 콜로세스 3장 1절에서 2절이죠 보자를 바라보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자의 왕선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하늘 보자의 힘을 가지고 우린 세상을 뒤집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목회를 지금 이통목회 40몇 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자꾸 해야 하는지 합니까 이미 끝난 일인데 아직 여기 엉켜있다는 사실 여기에서 돈 벌이 가지고 밥 물려고 그러고 있어요 여기에서 성공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런 억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이 동네에서 우리는 그리도로 말미암하고 완전히 나왔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신분이 복의 근원이고 나만 아니고 정말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은 은혜로 되는 거다 이런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엉켜요 이렇게 엉키면 또 이 속에서 또 두 분 인생도 아닌데 한 번만에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오랜 해나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그리도의 몸으로 굉장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어마어마하게 높고 어마어마하게 넓고 어마어마하게 길고 말이지 얼마나 깊이가 대단한 거예요 왜? 이 깊이 속에 빠져 있는 이 사단을 꺾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들어봐요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거의 대부분의 이 이야기가요 여러분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 찾아와서 밥도 사주고 친하게 하는 사람 주로 뭐 하려고 이야기하려고 내가 목표해 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도 안 넣습니다 지금도 냉정히 끌어버리고 끊지 않으면 질질 끌리라고 이 사람같이 돼버립니다 두 번 태어날 것도 아닌데 그러면 나도 망하는 게요 내 가정 내 자식 다 망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이번 주에 우리가 랩런트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선명하게 이런 중심 가지고 인도받기를 해서는 조건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마게도니아의 아가야의 그 대살로니가 지역에 일어난 일입니다 불과 3주 한 번 메시지 전했는데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니아로 아가야로 퍼져나갔습니다 주님 이 초신자들이 때도 안 몰랐기 때문에 이 순수한 복음의 역사가 볼길같이 났습니다 우리 동북의 칠천 제자 키웁니다 내가 어떻게 서나에 따라서 나를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우리는 엄청난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는 개청의 지도자들이 세부 기도를 하면서 엮어갔고 또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또 시작되고 있고 또 우리 리드 수리네 리드 대회와 정말 또 세계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보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 랩런트만은 세상에 뺏기지 않게 하시고 어릴적의 복음강인 뿌리 체질화되어서 완전히 사무엘같이 다윗같이 요색같은 이런 인물들을 키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